이런 구분이 생겨요. Consider AB 이렇게 표현한 것은 명사구 또는 대명사 이런 따로따로 명사구 두 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These items 하나, 이걸 A로 보고요. The pride of the nation, 이걸 B로 보면은요. A라는 명사구와 B라는 명사구 두 개가 등장하죠. 이럴 때 Consider AB 구문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해석은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는 이러한 물품들을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물품들, 작품들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Consider AB 구조. 잘 봐주셨죠? And believed. 그리고 믿었습니다, they.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여기 believed에서 데이로는 바로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면 데이는 주어의 형태이니까 좀 더 가볼까요? 그들은 represented 했습니다. represent 하면 나타내다 라는 뜻이에요. 뭘 나타냈냐? the national, 국가의 spread, 정신이죠. 국가의 정신,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민족혼이 돼요. 민족혼을 나타냈다. 그들은 민족혼을 나타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이 부분과 그들은 민족혼을 나타냈다 라는 부분은 이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걸 한 묶음으로 보고 believed와 이 절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떠오르는 거 있죠? 이런 표현, 이런 공식. 타동사 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동사. 타동사 다음에 절이 오면 절을 먼저 파악한 후 타동사와 연결해라. 믿었습니다. 뭘 믿어서? 그들은 민족혼을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민족혼을 나타낸다. 표시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without his actions. 그의 행동 없이. 참고로 이 without은요. 뭐뭐 없이란 뜻.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조금 의역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전적인 의미로 또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법 문장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they would have been. 여기서 would have been을 보세요. would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 현재 완료 시절이 왔어요.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이렇게 have pp가 오면은. have pp가 오면은. 자, 어떤 경우에 의미들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갑니다. 조동사 플러스 have pp 해석법.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기보다는 더 넓게. 조동사 플러스 have pp입니다. 일단 이 한 그룹이 보이죠?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본 적 있죠? 한 그룹은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y repp라는 그룹이에요. 또 한 그룹. must have pp, can't have pp, may repp. 기억나죠? 마지막 그룹, should have pp입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 첫 번째 그룹,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y repp는 가정을 할 때, 가정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고요. 두 번째 그룹, must have pp, can't have pp, may pp는 추측의 의미를 표현할 때 쓰고요. 마지막은 뭐? 수혜의 의미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해석을 대충 하면은. 첫 번째 그룹은 가정이에요. 아, 뭐뭐 했었으면, 뭐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죠. 물론 이 could는요. 조금 could의 의미를 살려서 뭐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겠죠. 그런데 이 추측의 경우에는요. must have pp, can't have pp, may repp가 해석이 좀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어떻게?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에. 뭐뭐 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이거고요. can have pp는 뭐뭐 었을리가 없다. 그다음에 may repp는 뭐뭐 었을지도 모른다. 가벼운 추측이라고 그래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would have pp가 나왔어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그래요. 가정법에 쓰이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죠. 뭐뭐 했었을 텐데. 뭐뭐 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데 뒤에 보면 destroy, 파괴하자고요. oversee 하면 해외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without을 뭐뭐 없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것들은 파괴됐었을지도 모르고 해외로 반출됐었을지도 모른다. 해외로 가져가다. take가 가져가다. 가져가셨을지도 모른다니까 반출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with out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 물론 가정법 과거를 쓰려면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과거 사실을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인 우주의 pp. 그 돈으로, 그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그는 보냈습니다. 그것에 썼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는 그것에 썼습니다. 간송은, 이렇게 연결이 안되네요. 그 돈을 가지고 그는 썼습니다. 그것에 썼습니다. 그럼 그것은 뭘까요? 그리고 간송은 뭐뭐 이거, could have pp. 여러분 봤죠? 아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봤었죠? 그래서 가정, 가정에 쓰이고 뭐뭐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구조를 했더니 해석이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왜 안 돼요? 그럼 이 다른 식, 그 돈, 그가 거기에 썼다. 아,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절이 왔어요. 그러면 일단 꾸며져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 명사 다음에 절이 올 때. 뭐 사실 결과부터 얘기하면 간단한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앞에서 쭉 해서 나가다 보면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그거는 썼습니다. 그곳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쥐가 좀 여기서 엉키게 되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때는 여러분이 즉각 명사 다음에 절이구나 를 간파하면 되죠. 그러면 그가 그것에 썼던 돈으로 그것을 썼다는 얘기는 사는데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사는데 썼다. spend on it 하면 spend on it, 뭐뭐를 구입하다 할 때 on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사는데 썼던 돈으로 간송은 20채의 아주 근사한 집을 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샀다면 아주 근사한 20채의 집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의미로 이 쿠데의 피피가 왔다는 거 이거 잘 봐주세요. 이것도 가정법 문장이 이 쿠절은 없지만 이 위드 대용의 구라고 그래요. 위드 대용의 구가 앞에 나오면서 이 쿠절을 대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건 가정법을 해석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20채의 집을 산 건 아니잖아요. 그 돈은 일단 다른 데 썼어요. 어떻게 썼어? 우리의 문화유산을 구입하는데 썼다는 건 분명한 사실 이미 정해진 사실인데 그 돈으로 20채의 집을 또 샀다? 이런 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가정으로 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이 쿠데의 피피라는 이 형태가 가정으로 해석하라는 걸 또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노베이션은 혁신이에요. 인 에그리컬츄 농업이죠.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은 has 가집니다. unlocked has unlocked 현재 완료로 해서 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디피케이션 원래 변형이라는 뜻인데요. 변형을 열었습니다. 인 애플 사과 튤립 튤립 엔 포테이토 감자 사과 튤립 감자에 있어서의 변형을 열었습니다. 뭔가 좀 안 다가오죠. 이때 모디피케이션을 개량으로 하세요. 사과의 품종 개량 튤립의 품종 개량 감자의 품종 개량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혁신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포테이토 다음에 대시오죠. 연습이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꾸며줘라. 물론 포테이토 수만 꾸며주는 게 아닐 것 같죠. 애플 튤립 엔 포테이토 다 꾸며줘야겠죠. 어떤 사과 어떤 튤립 어떤 감자입니까? 데드 이하의 감자죠. never would have been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부 pp가 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따라서 오면 했을 거라는 어떤 가정을 여기서는 이 부분을 해석해줘야겠죠. 가정으로 해석해줘야겠죠. 어떤 사과 어떤 튤립 어떤 감자냐? 결코 realized 되지 않았을 realized 여기서는요 실현시키다 로 해석하세요. 깨닫다도 있고 실현시키다도 있는데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과거라는 과거 사실을 현재와 비교한다는 거죠. 현재는 지금 개량의 시대를 열었는데 농업의 혁신이 과거에는 실현되지 않았을 것 같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무드의 pp를 쓴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을 그런 거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 큰 의미 Through a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 reproductive은 번식이고요. 사이클은 주기라고 하면 되겠죠. 식물의 자연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었을 그런 개량 품종 개량의 어떤 시대를 가능하겠다. 이 정도 이 정도